도실장 누나,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그 나이 어린 여자가 박선생이라는 거 고면도 다 안다는 거야?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. 너 기사 채용 면접 보러 왔는데, 어디로 가야 돼? 맛있는 닭꼬치가! 10개 다 넣어 먹잖아.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, 나랑 가자. 그럼. 둘이 뭘 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. 박선생 누나, 박선생 누나! 나 못 봤어요? 누군가에게 좀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, 제 친구 얘기거든요? 내 얘기는 아니에요? 미국에 같이 가자고 한 거 지금도 가능한가요? 이제 더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일에 억지로 나를 맞춰 살고 싶지 않아. 조 실장 누나랑 결혼 못 하겠어요.